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청름땀에 더 익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, 시어입니다 오늘은 짜잔! 해물찜 먹방! 레츠고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리비 와, 진짜 부드러워요 이렇게 와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중국당면 투척 덜 익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먹으면 좋겠다 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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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중불땀에 덜 익었어요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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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계란 양념장 과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. 오늘 중국당면을 못 먹은게 진짜 아쉬워요. 조금 더 오래 삶았어야 했는데, 잘못 삶았네요. 아쉽습니다. 그래도 양념이 되게 맛있어가지고,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. 짱!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